자 여러분들 이곳은 지금 보시면 청라 탁구클럽인데 관장님을 아신다고? 네 관장님 어제 인사드려가지고 우리 효영 선생님께서 차라리 도장깨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럼 부시러 가야죠 부셔야죠 네 아 저는 자신있어요 네 저도 자신있어요 아 그럼요 자 믿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탁구를 치고 계신 내공 높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랑 팀 먹어서 복식을 할 거잖아요 네 테이블 다 격박 가능하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장님이시죠? 네 어렸을 때부터 쳤는데 치다가 다시 쳐서 실제로 탁구 운동을 한 건 한 8년 정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큼 탁구 치셨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쳤으니까 30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11점 åtta zdk 새끈 mais called ON 와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와 와 아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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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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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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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옮겼다 오케이 옮겼다 아 옮겼다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서희완 선수 서희완 선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원래 서희완 선수 제가 원래 팬이었거든요 굉장히 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탔고 재밌게 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탁구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탁구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탁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효영 팅콩 들어가셔서 많은 기술 좀 배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사시는 분들은 청랑 탁구 클럽 오셔서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영이었고요 저는 서희완이었습니다 저는 청랑 탁구 클럽 관장 송배웅입니다 회원 최광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